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가시려고 해 가시마 형 나가거든 가시마 컴투미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엠파이벌 잘 나오나요? 컨디션 보다 잘 나오는게 중요하니? 컨디션을 말씀하셨어요 컨디션이요? 제가 안됩니다 컨디션 좋아요 지금 어제 늦은 밤까지 연습을 했더니 컨디션이 좋지 않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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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 시청자 여러분 저희 엠파이어가 까딱까딱으로 컴백을 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이게 마지막 방송이네요 이번에도 마지막 방송인데 곧 나오게 될 저희 엠파이어의 세번째 신규는지 매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세번째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더 멋진 모습으로 건강히 잘 지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엠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렇게 인사할거야 수고하셨습니다